완전 천연 수영장이네요 완전 와 너무 좋다 정말 좋아요 이건 제 거에요 닥쳐지지 않으세요 저 한 거에요? 아니요 그냥 한 거에요 아니 넌 피기피기 넌 샐러드 드세요 지금 잠을 못 잃어버리지 않나요? 사람들 저기서 다이빙도 하네요 나도 와우 차도도 가끔씩 안 오고 들어오고 사람들이 타 después 제가 여기에 서있었는데 이제 앞의 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제 차를 박았어요 와우 완전 한 겨울이야 와..메리 스트롱 위엔데 한국어로 어떻게 보일까요? 귀엽다 저는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드디어 2시간 반 만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태어난 섬인 마데이라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배를 타고 항구로 도착해서 푼셔리라는 지역으로 도착했는데 여기 공항 이름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그만큼 호날두가 엄청 자랑스러운 마데이라의 자랑 호날두 그래서 공항 이름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더라고요 일단 저기 안에 저희 캐리어를 맡겨놔 가지고 저걸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짐을 꺼내는구나 You're still We just follow Just follow 여기 딱 멈추면 알아서 꺼내가면 되나봐요 렌트를 이미 해둔 상태인데 렌트가 보통 공항에서 하는게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서 차량 픽업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일단 호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까지 10분 정도 거리에 있더라고요 일단 가봅시다 오늘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데이라 아이슬란드 플러스 렌트 플러스 진짜? 아니요 오늘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건물 분위기부터 달라요 딱 마요르카랑 메노르카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와우 아주 좋은 곳이에요 거기 가야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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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일찍 슈퍼누만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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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귀엽다 이 버스 나는 마데라 좋아해요 너 마데라 좋아해요? 나는 마데라 좋아해요 여기 다 닿아요 아우 아우 여기가 푸드팩크 섹뎀 여러분이 푸드팩크 1유로 좋아해요 1유로 오우 오우 포르투산토에다가 여기로 오니까 도파민이 확 충전되는 기분이네요 진짜 딱 관광도수처럼 잘 꾸며져있네요 일단 호날두 공항에서 차량을 빌렸습니다 가장 저렴한 걸로 빌렸고 하루에 거의 40km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일종의 면허가 있긴 한데 운전을 10년 동안 안 와보니까 차량을 오토로 렌트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렌트하려면 수동이 훨씬 더 싸다 근데 스페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차량을 빌릴 때 보증금을 엄청 내야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낸 보증금이 1300유로인데 되게 불안합니다 뭔가 마데라에는 자연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세 군데가 있는데 오늘 세 군데로 한번 다 가볼 생각입니다 차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위에다 간신히 주차했네요 와우 수영장은 진짜 장관이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인기 없는 곳입니다 더 논란 mate 더 인기 많은 곳은 사람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1번wią abbrevi 원래 물이 여기까지 차올됐다가 빠지면서 수영장이 됐나봐요 진짜 재밌게 돼있네 선생님, 조심하시니? ibalism 물이 너무\'a0 생각보다 미끄럼타넛을 하는 맛이 있습니다 랑 뭔지? 완전 천연수영장이네요 너무 좋다 여기 벽 germ 끝에 블랙꽃게들이 잔뜩 있습니다 아래쪽에 돌이 많긴한데 이끼가 되게 많이 껴있고 걸었을 때 아픈 돌이 아니네요 꽃게 형님들이 뭔가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여기 파도가 이렇게 치기 때문에 파도가 세게 칠 때는 위험하니까 여기로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와, 풍경 진짜 좋네요 여기 여기 안쪽에 물도 되게 맑은 것 같아 You can't swim. Go to other place? Yes. I don't feel safe when you see. You can't swim here. I can't swim here. 바로 옆쪽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You want to enjoy more? No. 일단 여기가 제일 인기 없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수영하고 놀기엔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냥 사진 찍으러 오기에 딱 좋지 않나 You are now kids on. You are now kids on. 그리고 처음에 주최했던 여기에서 고기 한번 슈하스코 먹어봅시다 Only cash. Every place is here. 여기에서 고기를 사다가 먹으면 그런 시에서도 있는 거봐요 Really good. Self-service you? No, no, self. It's salty Saoji Fast? Very fast! Very fast! Wow, okay? Very good! Wow, 이게 14유로 밖에 안 해요 소고기 Prove it! Good? I'm sure well done. 더 필요해? 더 필요해? 절대 너무 많아 이건 잘 됐어요 저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따뜻해서 맛있다고 느껴졌는데 지금 먹으니까 약간 맛이 없습니다 처음에 나오자마자 딱 먹었을 때가 맛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런 소고기네요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알겠어? 이거 먹자 왜 이렇게 놀랄까? 이건 호박스 내가 건강한 음식을 드릴게요 내가 건강한 음식을 드릴게요 내가 건강한 음식을 드릴게요 이건 내게, 안 닿아 그냥 하나요 그냥 하나요 그냥 하나요 이제 잘 됐어요 이게 미국 스타일, 노란색 노란색 호박스? 아니요 와 다음 해변으로 가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왔는데 여기는 진짜 주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다들 유명한 장소로만 몰리다 보니까 주차 어려운 건 빼면 좋겠네요 음 어울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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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필요해요 확실히 더 인기 있는 장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이색적인 공간이네요 여기 너무 이색 너무 이색 너무 이색 너무 이색 다타 여기 너무 이색 너무 이색 너무 이색 너무 이색 너무 이색 사람들이 저기서 다이빙도 하네 와우 저기 안에서 놀기도 하고 안에 풀같이 생긴 곳에 있고 파도도 가끔씩 안 오고 금액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3만원에 갚는 것들을 필요해요 2베드와 1블렐라 감사합니다 어디를 앉아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가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트레시 뷰 쓰레기통 바로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춥다 따뜻해 따뜻해 여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파도맞으려고 고울도 고울도 좋았다 걱정하지 마 진짜? 정말? 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센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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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닷물이 계속 리필되다 보니까 물이 훨씬 깨끗합니다 물이 와우 It's just men's jumping Oh my god Completely crazy Where's the one? 개인적으로 실제로 봤을 때 여기도 엄청 웅장하고 멋있는데 영상은 잘 안 다니는데 아쉽네요 It's difficult Oh my god It's very difficult to buy 3,25 3,25 Green Tata, some company contacted me They want to give you this gift for you Because you like Korea Things to remember Really? Open Let's see Do you know Korean War? June 25th I know South Korea, North Korea Oh really? Yeah How to know? I like history I bought some videos, YouTube videos Yeah, Korea has been really difficult time Things to remember The business Infresh The company Infresh 이렇게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들이 인프레쉬에서 나오는 후원 굿즈 태극기 키링인데 6.25 전쟁 당시에 태극기를 정교하게 재현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글자 하나하나가 양각이랑 음각으로 엄청 섬세하게 새겨져 있어요 군대에서 받는 군번줄 같은 그런 퀄리티가 아니라 각인 자체가 엄청 정교하고 가볍지만 묵직한? 딱 만져봤을 때 뭔가 골저스하다 단단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무강인 듯 유강인 듯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카드가 있는데 후원 인증 카드도 이렇게 함께 같이 옵니다 차 키에도 이용할 수 있고 가방에도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에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모두 잘 어울릴 수 있는 태극기 디자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호스텔 이용하면서 항상 자물쇠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열쇠고리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이쁘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가방에도 걸 수 있고 에어팟 같은 데도 걸 수 있게 두 가지 고리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where's another one more? here, it's right what's the design you like? this one and this one why? I like white behind I like white behind 네, 디자인도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로 나오네요 키링의 수익금 일부분이 구매자 이름으로 해서 참전용사분들한테 전달된다고 해요 사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후원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따뜻한 후원이 그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다타? 다타? 사실 6.25 관련된 내용들이 절대 가벼울 수 없는 주제고 그래도 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후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자세한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비록 작은 후원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길 바라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분들께 현재의 한국이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더 이상은 사랑을 안고 싶습니다 아직도 안전한 부모님은 더 이상한 곳이 없나요 더 이상한 곳이죠 너무 섬에avor해 그들은 지금 계속 슬슬하고 있는 관계를 하는 곳이죠 한국에서 팀 любят 축구球 마치거나 축구球? 예, 당연하죠 네, 네이마로? 네, 네이마로 네이마로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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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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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좋아했고 네, 그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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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그의 그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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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진짜 한국을 잘 모르겠어 한국에 오지 않으면 안 돼 한국에 오지 않으면 너와 같이 가져올거야 근데 브라질이예요 브라질에 오지 않으면 한국에 오지 않으면 돼 브라질과 한국에 오지 않으면 돼 왜? 왜냐면 우리 다른 나라를 만나야 돼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야 처음에 말하자면 먼저 말하자면 아, 왜 생각나요? 그리고 그 후에? 오케이, 가자 내가 생각나요 당연히, 제가 쉽게 답변 답답할 수 없죠 너는 잔잔을 잔잔 2,50원 왜 이렇게 놀아야죠? 이게 너의 스타일 아이들 스타일 이게 너의 스타일? 너는 모스키톡 선글래스 좋아해? 응? 타떡은 잘생겼어 모스키톡은 잘생겼어 아주 잘생겼어 순찰 시내는 낮에 되게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점심 먹고 골목골목으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한데 낮에는 별게 없긴 하네요 진짜 디센트 해봅시다 마데이라만의 특별한 관광 상품입니다 마데이라 전체가 산지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건물들도 파벨라처럼 산 위에 이렇게 있고 경사가 일단 엄청 높습니다 차로 올라오는데 차가 벅찰 정도 와우 어떻게 말할까요? 난 죽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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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봅시다 자 port팔ٌ 좀 비쥬어 너가 멘탈이 필요해 자, 내가 도와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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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이런 데에 사는 사람들은 다리가 아주 튼튼하겠어요 쿠팡은 배달도 안 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형님 와우 와우 이렇게 땅에다 뭘 발랐나? 이렇게 땅이 다 갈렸네 땅에다 뭘 발라놓지 않았는데 그냥 다 갈린 것 같아 일단 So many persons go down 와우 We finally arrived Yeah, so many people Two persons 35 euros One person 27 27 So many persons more cheap The other person with the other kids One of them Two persons 35 euros Only cash 생각보다 그냥 대충 막 티켓 줄 줄 알았는데 카드 티켓을 줍니다 Delicious? Delicious Fresh So long line 와우 거의 롤러코스터급으로 사람이 많네 사람 진짜 많다 네 다 태우고 나면 이렇게 올라오나봐요 차 태워서 아 Do you know the history behind this activity? No Let's find You know? Have history Ah This here Instead of they use cars In the past They use this Like transport Ah It's transport Yeah This in the past Alternative transport And first people who used that kind of transport Was the rich people in Madeira Wow 거의 1시간은 기다린 것 같아요 Wow It's fun Wow It's fun Woo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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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lady done Yes Woo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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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going to make photo type Wow It's almost ascent Ah Here like this zone Not sliding up When it's fast It's delicious 여기는 또 이렇게 걸어가서 가는 돈인가보여 거의 부딪힐 듯 말쓰 이렇게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지? 이렇게 하고 택시를 타고 가거나 알아서 돌아가야 되나요? 2인에 35유로 택시비도 걸어가지고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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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웃음 앉아 여기 앉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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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은 항상 여기 커피에서 왜 한약재 마시는지 쓴 커피도 제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 한약재 나는 커피 그 원두를 사용했나봐요 비도 오고 운치있네요 돌아오는 길에 방금 여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여기에 서 있었는데 이제 앞에 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제 차를 박았어요 이게 큰 사고는 아니고 살짝 박은거라 살짝 까지기만 했는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반납할 때 렌트카 타면서 이런 일 처음이라 당하긴 했는데 어쨌건 잘 지나갔습니다 어쨌건 타타가 포르투갈어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경찰도 불러가지고 현지에 경찰까지 놓다 그래가지고 좋은 경험이야 네 좋은 경험이야 좋은 경험이야 그리고 이제 가서 먹자 진짜 스트레스 진짜 스트레스 지금 진짜 낮은 에너지입니다 3시간 정도 걸렸네요 이게 생활이야 어떻게 알지 정리할 수 있을까 정리할 수 있을까 정리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아름다운 타타 네 제가 생각해보니 이거 만드는 보통은 Madeira 네 Made with Madeira 이게 Mallorca Valley 이게 포르투갈아 이거 포트북에서 되게 좋고 33월러 네 이 제품 80월러 여유 여유가 있다면 타라타 로만이터 지금 아주 너무 웃음 오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의 옷을 입고 싶어요 너의 옷을 입고 싶어요 전화할게요 내 옷을 입고 싶어요? 네, 안 좋아 아니요 나의 옷을 입고 싶어요 내가 옷을 입고 싶어요 옷을 입고 싶어요 정말 원하는 옷을 입고 싶어요 너 이거 좋아? 나 이거 너 왜 desire? 아... 이 제품은 안 좋아하지 않아 더 좋은 제품으로 찾을 수 있을까? 더 귀엽게 제 옷의 옷은 그냥 이게 제 곳이야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꼭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저희는 이곳에 가면 안 돼 근데 우리 밥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옛날들이 시작했었죠 분명히요? 도와줘요! 정말 이것을 먹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브라우니 초콜릿과 트레이 초콜릿 맛있긴 한데요 좋아해요? 맛있어 더 먹어도 될까요? 괜찮아요 저는 피스타치에 구매했어요 아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와야겠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어요 제가 원하는게 여기가 좀 더 눈을 보죠 와우, 아름다워 말해 옥지야맨 방방아 내게 말해 당구 발랑구 당구 당구 땅구 오 마이 갓 왜? 이곳이 너무 깊어 저곳에 가면 죽어 아무튼 이번에 타타가 예약한 식당이 그루타라는 식당이에요 그루타 카페 레스토랑 첫날에 왔을 때 봤던 그 레스토랑 분위기가 끝내줍니다 이곳은 이곳은 라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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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갓 마이 갓 마이 갓 마이 갓 마이 갓 아마리 갓 바보 바보 이게 내 첫번째 이거 아마리 아마리 좀 더 많이 나아 자 그럼 왜요? 아니 아니 아마리 너 좋아해? 내가 좋아하지 않아 이 뼈는 이 뼈는 맛을 보여줄게 너의 맛을 보여줄게? 커피, 쇼유, 믹스, 그리고 사워드 흥미로운 맛 사카 쪼개 시켰네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쫄깃쫄깃합니다 오징어보다 조금 더 질기면서 쫄깃쫄깃 질긴 게 아니라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하게 씹는 맛이 있네요 버터, 갈릭 향이 쫙 퍼지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해산물 향이 쫙 퍼지는데 이번엔 진짜 맛있어요 술 한주로 먹기에 딱인 것 같아요 이거랑 술 먹으면 술이 강 넘어가겠는데, 소주가 정말 맛있어 하나는 하나요? 하나요? 하아, 피기피기 스타일 다 먹어야지 자, 좋아 와 저게 너무 맛있다 진짜 계속 먹고 싶은 맛이네요 안В다른 아, 빵이 유로? 네 이것은 정말 맛있는 음식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둘 다 좋아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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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여기는 고수가 안 들어가서 아주 맛있는, 너무 푸짐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엄청 먹고 나니까 한국 저렴한 오마카세 먹는 정도가 났네. 71요. 아하 아하 아 아 아 일단 지금 시간이 5시 반인데, 불이 나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지역을,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그거 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거기가 또 마데이라에서 되게 중요한 장소다 보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못 들어간다 하면 또 다른 데를 가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일주일이 한 7시 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빨리 가보려고 합니다.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이쪽으로 가는 길은 닫혀있는데, 저쪽 반대쪽으로 가는 길은 뚫려있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차들은 저쪽으로 지나가요. 일단 온 거 끝까지 도전해 봐야죠. 그리고 아 Even sky is coming here. BeğiğiğiH 요 We are totally right! Please, be careful. Look, be careful! We finally arrive, it's really cold! 근데 사람들이 가요 지금 차들이 차가워 도착했는데 일단 차들이 주차돼있고 물안개가 엄청 날아다녀가지고 일단 날씨 상태가 너무 안 떨어져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래 차들이 주차돼있긴 한데 날씨 상태가 너무 안 떨어져 완전 겨울이야 완전 한겨울이야 15분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아무것도 볼 수 없지 근데 여기로 가는 버스도 있어요 와 너무 좋다 와우 크레이지 오늘이 우리 마지막 날 봐봐요 마데라 여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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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여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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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늦었어도 주차 못할 뻔했다 차들이 갑자기 확 밀려들어네요 지금 온 곳이 마데라 동쪽 끝으로 왔는데 여기에도 트레킹 장소가 있다 하더라구요 가장 유명한 데를 못했으니까 이런데라도 와가지고 여기도 그래도 유명합니다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다 마데라 스몰 칼 베럴 여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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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무튼 이 길 쭉 따라가지고 트레킹하면 되는 곳인가봐요 이런 거 말고도 마데라가 트레킹하는 장소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구요 거의 10몇 군데 있더라구요 자연 좋아하고 트레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데라 오면 진짜 좋아하지 않을까 10년 지금 지금 여기 풍경이 핸드폰 이렇게 찍으면 다 안당길 그런 화면입니다 되게 신기한거죠 산이 이렇게 와 베리 스트롱 위에 있는데 오우 마데라 오 포르토 산토 마데라 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운이 따가워요 모래가 막 날리다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머리 망가짐주의 탈모노출주의 가발주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밖의 여기가 또 도시별로 어디는 또 햇빛이 들고 어디는 비가오고 이런게 있는거 같아요 가는 지역마다 달라지네 느낌이 날씨가 생각보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연수명하면서 이 산이 주는 장점이라는 게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마음이 아닐까 보통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점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하잖아요 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중간까지 왔는데 다시 왔던 길 되도록 하긴 싫고 결국엔 끝내야 하게 되는 이렇게 걸어온 마음이 또 좋지 않나 와 거의 한 시간 정도 걸어온 것 같은데 이런데 카페가 있네요 이제 토일렛 라인 네 토일렛 1유로 도핀을 볼 수 있는 도핀을 볼 수 있어요 도핀을 볼 수 있는 도핀은 도핀의 도핀 얼마나 도핀은 2%? 2% 다음 도핀은 2.30 이 도핀은 1% 2.30? 네 지금 저희 도핀은 도핀은이과는 우리의 도핀은입니다 우리가 그냥 집중한 시간을 할 수 있고 네 우리 다행히 이건 주소 2.30 이 도핀은 2% 네 다행히 서울돔에 겨울에 있는 가서 기다려줄 3-5분이 감사합니다! 아... 바삭한 사람... 만약 바삭하면 돈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 여자가 당구발랑구 당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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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요 여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나 본데? 너무 고요 하쿠 하쿠가 땅이 땅이므로 물은 고요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을 즐겨요 지금 저장하는 사람 어쩌면 아 부드러워 보트 기다리고 있는데 수영하는 낭만 미쳤네요 너무 추네요 아 ㅋㅋㅋ 수영하고 있나요? 이게 물을 보세요 그럼 보트는 곧바로 올거에요 너는? 내가 아는 중이야 둘이서 도가하네 chloride 여는 여기보거리면서 잠시 리소스 이제 운동이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indo 정말 멋있네요 저는 이 전화가 바로 전화가 되었다고 생각했었죠 여기는 전부 다 리조트라고 합니다 오픈을 10월 달에 한다고 아무튼 이런 선에 내려줬는데 다시 차까지 걸어가야 되나 봅니다 마데이라 안에 있는 신도시인가봐요 여기가 걸어가는데 새 거에 향기가 나네요 완전한 휴양도시로 딱 만들고 있나봐 그리고 보듯하면서 가다 보니까 여기 트래킹만 하는 게 아니라 트래킹 하다가 중간중간에 해변들도 있더라구요 이제 수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수영복까지 미리 챙겨오면 완벽한 트래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없나봐요 friendly, welcoming, warm the way, I like it I like it They made restaurant inside the house I like it like this, have pictures Yeah, it's better We just choose the picture More easy She recommends this fish, this type of fish and this here Okay, okay She recommends for It matters She said it's the best one here, I don't like it Okay And to drink? To drink well Do you want to drink Maracujá? Do you want to drink Maracujá? It's wonderful I want to drink Okay, is it a jarro? Okay It's a jarro of sangria Or you prefer beer? It's a jarro of maracujá? Of course Beer is in all the places Yeah Only here Only here He said this is my best bolo do caco de madeira He said it's sad because her father cook Okay, bolo do caco, please Thank you I'm comfortable because more simple places I like Now I have so many expectations All people try to English to you Don't look Brazilian You look more Brazilian than me What? It's true No Your skin colors Warm way Friendly Looks very Brazilian And when you wear their sunglasses More Brazi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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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ns But why I'm looks Brazilian, why I'm not Korean? You're half and half Your heart 50 Korean, 50 Brazilian What's the Korean looks Korean? Handsome When I imagine Korean guys, I imagine like K-drama I know it's a stereotype But I imagine very tall, skinny, white skin, very white Smart clothes And more shy And when someone imagine Brazilian girl Usually they imagine like more morena Curve hair Brown eyes No blonde Beautiful face with hot body That's a Brazilian stereotype I don't speak English Ah, I don't speak? I don't speak I don't speak People usually say that I feel Spanish or Albanese or Italian Is it true or not? I don't understand She said if we... Hot? Yeah, hot It's the typical Yes Typical Madeira Yes, yes It's beautifu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ow Very good Wow, so delicious It's so cute It's so cute It's so cute It's so cute Thank you Thank you She creates this Mmm I mean, the other one's Bolo Dukaku It's not so much honey It's just a cream It's so delicious It's definitely delicious And here's the restaurant It's a good price From other places A little bit more Wow Here's better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t's so huge It's so good It's so good Fish Fish Mmm Delicious Delicious This food It's like a hug The food of my grandmother Is exactly like this Tired? Tired Tired I burned a lot today I forgot sunscreen Do you guys miss? No No Do you see me This is the second 선 of Madera The fifth 상 that I should ride Planet of the mountain The mountains It's just a great way The Portuguese mountains There are many other mountains It's different In many different waters There are also many shepherds You can get a spa And You can enjoy it If you enjoy it People I really appreciate it If you enjoy a nice lifestyle If you like for hiking I love it I love it If you like to snow park The mountains 이런거 좋아하면 마데이라 여행도 괜찮지 않을까 아무튼 이번 마데이라 여행은 사고도 나고 경찰도 부르고 뭔가 되는 일이 없었지만 날씨도 별로 안 좋고 그래도 나름 이색적인 포르투갈만의 매력이 더해진 여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아니요! 왜요? 난 그 시간에 너는 한국말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원, 투, 쓰리 감사합니다 원, 투, 쓰리 감사합니다 마라쿠자 사조레스 티피컬 화산열로 가열되어가지고 무료로 수영할 수 있는 온천이 있답니다 와, 경치 끝내준다 여기 Do you think I'm sexy? You're a little bit sexy Little bit? 아나나스는 파인애플이 아니다, 완전 다르다 하면서 이제 무조건 먹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차에도 거의 7배에서 6배 나는 거 보니까 If I'm 가래키냐, you don't like me, right? I prefer more hair than Kani King 발이 이렇게 질기롭네요 발을 This travel, we get perfect things Yeah 와, 더 뜨겁네요, 여기는 It's really hot Yeah Rain is hot 오늘은 여기에 검정색 모래로 된 바다가 있다고 해서 검정색 해변에 왔습니다 You put the bag inside the water, it's cooking the water 아, 아주 꼬소해 아주 꼬소해 아주 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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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looks like in the jungle The jungle Oh, really? That's it, that's it 끝내주네, 여기 So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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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oo